그러니까 항상 축소 왜곡을 하는 게 문제인데 그만큼 의식도 쫄아들기 마련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전에도 짚어드렸듯이 연호를 썼다는 것 자체가 황제국이었다 그리고 천자국으로서 그 위용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주몽 성재께서는 실제 동부여에서 북부여 땅으로 피난을 올 때 자기의 신원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 명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고두막 당군이 고두막한 북부여를 이어받을 때 사실은 명분이 필요했고 그 명분으로서 나는 천재지자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고주몽도 피난을 오는 과정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때 잘 아시죠? 강에서 막 자라와 물고기들이 모여들게 한 그것은 뭐냐? 바로 이제 고주몽 성재께서 자신의 신원을 천재지자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상재의 아들이다 뭐 황천의 아들이다 다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이제 자신의 그런 정통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이런 말씀도 이제 간호 자주 나와요 하백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직위였다 관직이었다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백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하백을 한 인물로 이제 고정을 시켜버리면 혈통이 막 꼬이거든요 역사가 꼬이고 물을 다스리는 관직이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역사가 꼬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백이라는 그런 관직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오면서 뭔가 힘이 있는 세력이 있는 그런 귀족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장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고토를 떠나서 이제 쫓겨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이마리 협보와 함께 부여의 엄리대수를 엄대수, 엄리수라고 하는데 거길 지나면서 그때 이제 위급한 상황 뒤에서는 막 이렇게 쫓아오고 이걸 넘어 쓰는 과정인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장엄하고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옛날에 MBC 주몽에서 보면은 아 이 부분을 어떻게 그릴까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라가 떠올라서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판타지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도 그릴만 한데 약간 냇가를 건너는 듯한 그런 걸로 좀 그렸어요 드라마 보셨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보긴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엄청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강 그것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옅은 데를 이렇게 잠깐 건너는 말 타고 건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렸더라고요 그게 좀 굉장히 아쉬운데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완전히 무슨 이웃집 왔다 갔다 하듯이 너무 숫자가 적어 완전히 뭐라래요 저기 전쟁을 하는데 수십 명씩 이렇게 싸워 뭐라랬지 그래픽이 좀 쓰지 SF에서 보면은 왜 뭐 풀하려나 마치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연출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도월 김용옥 씨 같은 경우도 이분도 중국일기라고 이제 고구려 역사를 다룬 책들을 썼잖아요 한 다섯 권 썼나요 근데 그분도 직접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결코 신화가 아니다 이 비문이 지시하고 있는 광개토태양 비문이 지시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우리는 둔으로 목도할 수 있다 나는 환인에 와서 비로소 내 생에 처음으로 신화의 의미를 실감나게 느껴보았다 이 신화의 배경에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신화는 그 엄청난 사건의 기술을 단순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라고 실제로 뭐 단재 신채호 선생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뭐 상국사기 상국유사 이런 걸 보기 전에 한 번을 그 현장을 갔다 오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만번? 만번을 읽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현장을 가보면 이렇게 뭐 김용호 이분도 그냥 신화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을 딱 가보니까 야 이때 고구려 대단했구나 뭐 부여가 대단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2년 전인가요 이제 북경에서 저기 하얼빈까지 차로 한번 달려봤어요 거의 뭐 일주일 동안 달렸는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 다른 걸 보면서 가니까 오래 걸렸겠죠 아마 차로 그냥 계속 달리면 한 하루? 하루 정도 걸리는가 봐요 시간이 우리를 태워줬던 분이 다시 돌아가는 데는 중간에 한번 자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멀어서 산해관부터 어디냐면 요하 심양 심양 사이에 거의 평원지대가 있어요 발에만을 끼고 발에만 쪽에서 저쪽 북쪽 방향 사이는 한 수십 킬로에서 백여 킬로 정도 되는 그 사이에 거의 평원지대가 있는데 요서주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서주랑이라고 하는데 요서주랑을 막는 길목이 산해관이에요 고기가 제일 좁아요 고 부분이 그래서 고기를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킬 때도 산해관에서 막혀가지고 상당히 고전하는데 그때 누구지? 오삼갠가? 누가 산해관을 열어주면서 명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처럼 이제 그 중요한 지점인데 이 산해관부터 하얼빈까지 달리는데 산이 다 멀리 보여요 다 가까이 안 보여요 산이 저 멀리 그리고 심양부터 하얼빈 달리는데도 내내 평원지대를 달리는 거예요 거의 산은 다 멀리 있어 그런 평원지대를 놔두고 과연 고구려가 그 안에 갇혀서 있었겠냐 뛰어난 기마 이 군단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이 군사력이 강한 고구려가 요하 밖을 못 벗어났겠냐 이거예요 가보면은 그거는 그냥 통과하는 지대예요 어느 정도 이 군사력만 있으면은 그냥 쉬쓸고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대로 안 가본 그 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그리고 이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만 가지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의식들이 하나같이 물론 이제 지들 다 갚았다고 해 국가 돈 들여가지고 다 갚았어 그냥 관광만 갔다 왔지 그것을 현실 역사 속에서 자기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쓸데없이 문화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고대사를 갖다 조각조각 내놓지 않나 진짜 양식이 조금씩 다르니까 다 다른 족숙들이다 개소리를 하지 않나 아 진짜 그거 생각하면은 진짜 열받아요 피가 거꾸로 쏟으시는 것 같은데 가뜩이나 날씨 더운데 진짜 공개 또 혈압을 조심해야 되는데 요새 아하 그런 꼴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네 자 그러면은 고주몽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제 주몽이라는 주몽이라는 뜻이 뭐냐 했을 때는 활 잘 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한국 유사에서는 나라 풍속에 그런 말을 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환단고기의 가서본 부여기를 보시면은 주몽이라는 뜻은 활 잘 쏘는 사람이고 이 말이 바로 부여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말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다 이런 이제 기술이 되어 있죠 그것만 보더라도 부여말과 고구려말이 같았다 그리고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몽크와 관련해 가지고 몽거러도 이제 관련이 있죠 몽골어에 활 잘 쏘는 사람을 투맨이라고 한다래요 투맨 그리고 이 주몽이라든가 어떤 추모 그리고 주몽이란 자체가 활 잘 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 따지면은 고구려말이 몽골어에도 많이 흘러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는 고대의 언어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사실 뭐 우리는 활을 잘 쏘는 거로는 지금까지도 잘 쏘잖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금메달을 계속해서 따오니까 못 따게 하려고 뭐 하는 그런 많은 제도를 바꾸고 뭘 해도 계속해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심지어는 뭐 활도 좋은 활은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안 팔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국내 업체들이 이제 또 기술 개발을 잘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활을 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활과 뗄 수 없는 동의족이라고 할 때 이라고 하는 것도 큰 활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우리는 활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적으로 활 대회를 하려면은 우리나라 활까지 해야 돼요 지금 양궁의 경기의 그 미터 수가 어떻게 되죠? 15미터? 30미터? 70미터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그 거리가? 되게 디테일한 질문을 하시네요 갑자기 세 종목이 있잖아요 세 종목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서양 활도 지금의 이제 첨단 과학이 결부돼가지고 활이 세져가지고 70미터도 나가고 그러는데 과거에 가면은 70미터나 이상 나가는 활이 거의 없어요 유목민족 활 빼고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세 개 활 중에서 대한민국 활이 최고다 복합군 같은 경우는 100미터 이상이죠 사정거리가 130미터 110미터에서 130미터를 기본으로 삼는데 이거 가지고 대회를 해야지 그럼 뭐 15미터가 무슨 30미터 50미터 웃기잖아요 전쟁하는 데 멀리 있는 걸 먼저 맞춰야지 근데 멀리 있는 거 맞추게 되면 거의 독보적이 될 겁니다 그런 거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조금 비슷한 나라들이 좀 나오지 그렇게 되면 이제 몽골이라든가 터키 뭐 이제 이런 데서 좀 나오겠죠 사실 뭐 우리나라가 메달을 못 따게 하려고 일부러 미터 수를 이제 종목을 몇 개 안 만든다는 얘기도 저도 듣긴 들었었거든요 그 종목을 만들면 만들수록 한국이 가져가는 금메달이 훨씬 많아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몽이란 이름 자체가 활 잘 쏜다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우리한테 그대로 전해지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 고구려가 자기네 역사라고 우겨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럼요 그 유전자는 어디에 가지 않는데 자 고주몽께서 동비를 탈출하실 때 세 명의 신하들을 이끌고 오죠 근데 그 세 명의 신하가 나중에 창업하고 나서 유리왕 때 한 사람이 도망을 가요 그 부분 먼저 도망가기 전에 그 세 명의 신하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름이 뭐죠 세 명이 오이마리협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이가 아니고 오이 맞아요 오이마리협보 조이라고도 되어있고 오리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헷갈렸어 지금 좀 재밌게 하시려고 무리수를 드신 것 같은데 무리수를 드신 것 같은데 갑자기 갑우화가 생겼어요 갑자기 오리 아닙니다 오리 고구려 국번기를 보면요 주몽이 장성하여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다 가서번을 택해 살면서 관가에서 말기른 일을 맡았다 그러나 얼마 안가 관가의 미움을 사게 되어 오이 마리 협보와 함께 도망하여 졸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마침 부여왕 이때 이제 북부여의 육세 고무서 당군인데요 북부여왕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주몽이 왕의 사이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고구려의 시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고구려를 개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서 이제 실명이 거론되는 거죠 오이 마리 협보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학계에서도 오이 마리 협보는 다루어져요 그래서 보통 고구려를 어떻게 조명을 하냐면 주몽이라는 활 잘 쏘는 인물이 알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인물이 오이 마리 협보를 비롯해서 이제 세력을 규합을 하죠 세력을 점점점점 확장을 시켜나가면서 한사군을 몰아냈다 이런 식으로 한국사를 전개를 해요 근데 굉장히 뜬금없죠 사실은 맥도 없고 그냥 갑자기 활 잘 쏘는 인물 중심으로 세력이 확장이 돼서 한사군을 몰아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 고주몽께서 동부여에서 이제 나고 자랐고 거기서 오이 마리 협보를 데리고 이제 북부여 땅으로 피난을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분은 어떻게 보면 고구려 건국의 주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창업 공신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고주몽 초기의 세력 기반이죠 그렇게 해서 함께 이주를 해왔는데 전 교수님께서 이제 소개를 하실 때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유리왕 때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협보입니다 오이 마리 협보 중에 협보 이 분이 유리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리명 열제가 사냥을 나갔는데 5개월간 회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장시간이죠 장시간 동안 이제 회공을 하지 않으니까 이 협보가 결국에는 직관을 했다고 합니다 직관을 했을 때는 딱 두 가지예요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신하가 그 몫을 다 이제 짊어지느냐 이 두 기론데 결국에는 이제 열제가 듣지는 않고 직관한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보가 결국에는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북부의 땅에서 남쪽으로 옮겨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대동강 부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동강 평양 지역으로 유추가 되는데요 대동강 평양 쪽으로 달아나서 응거를 하고 있었고 근데 협보라는 이 인물도 이제 대단한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계곡 공신이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와서 사는 자가 수백여 가구가 되었다 한 가구당 뭐 4명씩만 쳐도 엄청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세력이 있었는데 결국 협보가 이 대동강 평양 지역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 땅이죠 지금의 일본 지금의 일본 땅으로 이제 옮겨가서 결국에는 나라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제 다파라국 다파라국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의 큐슐 지방 그쪽에서 이제 나라를 건국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보 같은 경우에는 이 다파라국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파라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이 다파라국이 상국 4기에는 다파나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파라국이 나오는데 이 시조는 바로 이 협보가 되겠고 이 다파라국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신라의 석탈해 석탈해가 바로 이 다파라국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다파라국은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도 유명한데 아소산 그 아소산으로 옮겨 살았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다파라국이고 그리고 그 다파라국의 시조가 바로 이 협보고 이 다파라국에서 나오신 분이 바로 신라의 창건자 중에 한 명인 석탈해 왕이다라고 합니다 이 석탈해 왕이 바로 이 다파라국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60세가 넘어가지고 바로 이제 신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면요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맨 처음으로 치는 게 뭐냐면 바로 석탈해예요 그러니까 석탈해를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이 이제 신라로 들어가서 나라를 창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하고 있는 게 이제 유튜브 영상에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석탈해가 어디 출신이고 그 출신이 고구려와 이제 고구려의 협보와 관련되어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이나 마리에 관한 기록은 추가적으로 없나요? 아마 그 두 사람은 고구려에서 그냥 계속 남아있죠 남아있었겠죠 남아있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리왕께서 이렇게 오이와 마리를 보내가지고 군사와 함께 보내서 이제 적과 싸우게 하는 그런 기록들이 조금 남아있는 걸 봤을 때 오이 마리는 이렇게 그게 직관을 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협보만 그때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정사를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직관을 하니까 이렇게 좌천되고 좌천되니까 이제 붕괴에서 이제 일본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된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참 일본으로 고조선 때도 넘어갔지만 계속 고구려, 신라, 백제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고구려가 나라를 짓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뒤로도 굉장히 고구려와 연계를 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다파라국이 그런 걸 보면 어떤 고구려가 또 이렇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제가 또 일본의 어떤 땅을 형성하고 있고 신라가 형성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 역사를 좀 복원해야 되지 않는가 역사 사실대로 그런 거에 또 이 환당국이가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조몽 성재께서는 고구려를 개국을 하시고 북부여를 이어서 고구려로 이제 국호를 계칭하신 거죠 결국 그 고구려를 계승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예시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유리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리명열제라고도 하고 유리왕이라고도 하는데요 고구려 2대 왕으로서 이제 유리명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유리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리가 부여에서 그 어머니와 함께 도망해오니 왕이 이를 기뻐하고 태자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조몽은 실제 제위를 할 때 적자인 유리가 오면 태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유리가 사실은 아버지를 찾는 과정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주춧돌인가요? 주춧돌에 뭐였죠? 주춧돌을 숨겨놓고 주춧돌에 칼 숨겨놓은 거 아 그 부러진 칼이었나요? 네네 부러진 칼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주춧돌에 부러진 칼을 무슨 유물 발굴하듯이 말씀하시네요 자 그 칼을 이제 숨겨놓고 내 아들이 그것을 이제 찾아서 돌아오면 태자로 삼겠다 이렇게 예시부인에게 말을 하고 왔다고 해요 동부여에 있을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러진 칼이니까 부러진 칼의 한쪽은 그 주몽이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부러진 칼의 나머지 쪽을 가지고 오면 그걸 맞추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보는 네 맞추는 거 부절이라고 하죠? 부절 네 부절 부절이 합했다라고 하는 그건데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아 네가 내 아들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을 이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만약에 유리왕이 그거를 못 찾았으면 영영 동부에서 그냥 그 어머니 예시부인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었겠죠 사실 그랬으면 백제도 안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어봤는 게 비류 온조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대왕이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 칼을 찾는 과정도 뭔가 그 문제를 냈었잖아요 그 주추돌 아래에 칼을 숨겨놓고 그 칼을 찾을 수 있게끔 근데 그게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 스토리가 아 다 가물가물한데 보노보노님이 한번 그 좋은 기억력을 한번 얘기 좀 해보자봐요 네 이제 예시부인이 아들하고 둘만 부여에 남아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없는 게 너무 슬펐나 봐요 그래서 유리가 부끄러워서 어머니한테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예시부인이 대답하기를 이제 너희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너무 뛰어나서 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 땅으로 달아나서 나라를 열고 왕으로 칭하였다 이제 갈 때 나에게 말하기를 이제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물건을 남겨두었으니 일곱 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에 감추어두었다고 말하라 만약 이것을 찾을 수 있다면 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네요 칠각형의 돌 위에 소나무 아래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산골짜기로 가서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온 산에 그냥 소나무만 찾아다녔겠지 아 그랬네요 그랬네요 그리고 비슷한 돌이 없나 또 이제 찾았을 테고 그렇게 이제 온종일 찾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이제 딱 마루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아 나는 과연 그걸 찾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가만히 눈에 들어오는 게 주춧돌이죠 주춧돌이 모가 났으니까 응? 저게 모가 났네? 응 갑자기 퍼뜩 정신이 든 거죠 거기서 그래서 거기 가서 뭐를 한번 몇 갠가 한번 보니까 이건 뭐야 그리고 딱 기둥을 딱 보니까 어라 소나무네 거의 유레카 수준이네요 그래서 그 기둥 밑에 이제 잘 살펴보니까 부러진 칼조각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느꼈어요 유리 그때 유리니까 왕은 아니고 아싸 그랬겠죠 이거다 마침내 이제 찾았네요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진짜 뭐 자기 살던 곳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숨겨뒀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냐 그런 걸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항상 답은 눈앞에 있다 멀리 있지 않다 사실 이 일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또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몽이 새로 건국을 할 때도 오이마리 협보라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리와 유리 지금 그때는 왕이 아니었죠 그때 같이 왔던 사람이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옥지 구추도조라고 하는 세 사람과 함께 졸본에 이렇게 이르게 돼서 칼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실명이 이렇게 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도 유리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일화가 구조는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이 왕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 문화의 특성에서 삼수문화 칠수문화 방금 이제 주춧돌도 칠각형 그리고 주몽이라든가 유리왕이 동부여로부터 나올 때도 세 명 그리고 또 이제 고주몽이 탈출해가지고 엄리대수를 건너서 오다가 또 세 명의 현자를 만나죠 삼 삼 삼 삼 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삼님이 생각나네요 문득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역사정신 속에는 삼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했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리가 결국에는 그 부러진 칼을 가지고 그리고 세 사람과 더불어서 북부여로 넘어오게 됩니다 어 근데 이제 고주몽 성제는 제위할 때부터 적자인 유리가 오면은 태자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다고 해요 기록으로 보면은 사실은 북부여의 그런 기득권 세력은 소선호였잖아요 그리고 고주몽도 북부여에서 이제 당군으로 즉위를 해서 소선호와의 사이에서 비료온조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다른 곳에서 낳은 자식이 와서 또 그 원래 이제 기득권 세력은 소선호였고 그런 와중에도 예시 부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 태자가 되어서 왕위를 잇는다 아 그런 상황을 진짜 납득할 수 있는 여성은 참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참 그래도 고주몽 성제가 참 그런 얘기를 그냥 공공연하게 했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유리 왕자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선호의 어떤 세력이 강한 부인을 두고도 그 다음에 아들까지 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의 적자가 오면은 왕위를 넘겨주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어지간한 세력을 이제 구축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국권을 장악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고구르라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고 바꿀 수 있었던 거고 미리 어떻게 보면 소선호와 이제 미리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미리 손을 딱 꺼놓고 네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유리와 온조를 위해서 그렇게 너무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내조나 자라면서 살아라 뭐 그런 의두도 있었겠죠 음 참 여성으로서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땅을 개척을 하려고 가시는 거죠? 그렇죠 서쪽으로 그래서 소선호다 뭐 이렇게 아 서쪽인가요? 네 서쪽으로 이렇게 약간 남쪽? 이게 이제 그 역사책에서는 나옵니다 이게 소선호가 뭐 당나라 이현수가 쓴 북사라든지 아니면은 장선부기 위징 등이 쓴 수서 등에 소선호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소선호 소선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소선호 할 때 노자는 노예노자를 쓰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우리 환당고기체는 노예노자가 아니라 무슨 노자가 써 있습니까? 이게 이제 대국노자라고 해서 활이거든요 그거 노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노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중원에서 보면은 자신들보다 강자를 얘기할 때 거꾸로 비하하는 말을 쓰거든요 흉노 훈족을 갖다가 흉노라고 해서 노예노자를 쓰는 것처럼 소선호가 어떻게 보면 서방을 정벌을 하면서 중원 땅으로 일단 들어오게 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여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노예노자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노예노자를 이제 환당고기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해서 노예노자가 아니라 원래 이 대국노자를 쓰게 됐다 이 노자를 검색해 보시면 보통 게임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 한자로 보면 게임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게임에 보면은 여성 이렇게 활을 활이나 칼을 차고 있는 여성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여성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최근에 뭐 DC의 원더우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여성 강한 여성으로 쓰지 아무래도 뭐 게임이나 영화는 좀 극화시키다 보니까 이미지가 그려지게 좋은 거죠 그런 모습인데 근데 뭐 속적으로 갔기 때문에 뭐 소선호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치다기보다는 뭐 조금 좀 뭐랄까 앞서가는 생각 같고 원래 소선호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 이동한 곳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동한 곳이 이제 약간의 남쪽이죠 남서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안과 번안 사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셨죠 왜냐하면은 고구려에 계속 있어봤자 좋을 것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셨고 그리고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보다 세상은 넓다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마음이 넓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단을 내리시고는 비류 온조를 데리고 옛날에 그 진안과 번안 사이의 지역에 이르르셨고 처음에는 소선호께서 직접 통치를 하셨대요 직접 이제 통치를 하셨고 좀 세력이 이제 확장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면서 고주몽에게 섬기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편지를 올리죠 고주몽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소선호를 어하라에 책봉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고구려는 백제왕을 칭할 때 어하라라고 계속 썼대요 어하라라는 호칭을 계속 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소선호가 초반에는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비류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는데 비류가 좀 무능했나 봅니다 비류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다른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임망을 잃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온조 또 비류 말고도 온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온조는 신하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해서 하나위지성 그러니까 지금의 어디죠? 하나위지성은 지금의 송파 쪽에 백제 고성이 있죠 무슨 토성? 네 그 주변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지금도 이제 발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그 주변에 백제의 적석충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거기를 얘기하는데 뭐 이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초기 왕성을 몽촌토성 서울의 몽촌토성 그쪽을 많이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온조에 이르러서는 더 남쪽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들어온 거죠 반도로 지금은 방금 얘기한 대로 주류 이군 나라 학자들은 지금 몽촌토성굴과 백제 초기의 왕성 그 온조의 왕성을 많이 보고 있고 이제 제아사학 쪽에서는 초기에 정착한 곳을 갔다가 지금의 이제 대릉아 유역 그쪽으로 보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어떤 기록상으로 이렇게 가만히 훑어보면 그쪽이 맞을 수도 있어요 환당고기상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온조가 또다시 배를 타고 가서 이 나라를 건국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현재의 그 이 한강 유역이 초기에 그 백제가 공국된 곳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이제 주몽에게서 부여받았잖아요 주몽에게서 이렇게 부여받은 게 어하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백제의 임금을 이제 고구려에서 칭할 때 이제 어하라라고 하고 그게 이제 다른 사서에서는 어라하라고 해서 이제 그것만 틀린 거죠 어하라 또는 어라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왕 때 장수태왕 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장수태왕 때 바로 백제의 어하라와 신라의 매금을 남평양으로 불러들여서 국경 문제와 이런 걸 논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환당국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백제의 어하라와 신라의 매금 신라에도 이제 매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특히 금성문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매금이라는 게 뭐냐 뭐냐라고 하는 걸 아직도 이제 논란을 많이 가지는데 이것은 고구려에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고구려에서 신라의 왕을 불렀을 때 매금이라고 하고 고구려에서 백제의 왕을 불렀을 때 어하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환당국이를 통해서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선호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계국에도 큰 건국에 이제 이바지를 했었고 그리고 백제의 건국에는 어떤 국모로서 이 백제의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어떻게 보면은 두 나라의 건국에 영향을 미쳤던 큰 여거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소선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좀 재평가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여성 영웅에 관한 부분이 좀 제 조명이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새 근저에 들어와가지고는 소선호에 대해서 평가를 방금 박씨님이 한 것 같은 평가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여권 신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여권 신장이 페미니스트를 얘기하는 그런 것 중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평가되고 하면 좋은데 요즘 우리 사회가 이게 페미니즘에 대한 것도 양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것이 전개됐으면 좋겠고 소선호와 같은 그런 여걸들 작은 세계 속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속에서 자기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걸들이 많이 나와야겠죠 우리나라도 개척 정신이 있는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독립운동 할 때도 보면은 대단한 분들 많았잖아요 아 그럼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가진 분들이 그리고 나와서 어떤 특정한 자기 권리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남성들과 대립하는 그런 여성 권리가 아니라 화합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사상을 가지고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참 이제 좀 전에 유리왕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고구려 답사를 갔다 왔잖아요 예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오녀산성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성을 또 탐방을 했었고 한데 이 유리왕 때 이제 국내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거는 뭐 환당국에도 나와 있고 다른 사사에도 나와 있는 건데 원래 그 주몽께서 먼저 도읍을 눌견 지금의 어떤 장춘으로 이렇게 상춘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이제 주성자라고 해서 이 주몽의 그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그 지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국내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 황성이라고도 하고 환도산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오녀산성이라고 해서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산 위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았어요 산 위에다 성을 쌓았는데 거기를 갔다가 아 고구려의 어떤 뭐 수도입니다 뭐 이렇게도 뭐 설명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환당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 위에 성을 쌓고 유사시에 거기에 머무르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유사시라고 하는 것은 위태할 때 전쟁에서 뭐 밀렸을 때라든지 그럴 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머무시는 거였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산성의 어떤 용도 이거에 대해서 또 잘 나와있다라고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고구려는 산성의 나라고 그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가지고 국토 방어를 한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이 하나였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참 뭐 고구려의 28 그 한 700년 어떻게 보면 그 북부역까지 해서 한 900년의 역사를 알아보려다가 한 앞부분에 1대 2대 왕까지만 제가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고구려의 어떤 건국할 때 어떤 그런 부분의 역사에 좀 치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 역사를 쭉 해야 될 텐데요 오늘 뭐 마무리를 하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돌아갈까요? 어느 쪽으로? 시계방향? 먼저 한마디 할까요? 네 한마디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구려 백지 신라라고 하면은 그래도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우고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일제강점기 때 그런 역사 왜곡이라거나 그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그 역사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사실 많이 찾게 찾으려는 노력을 이제 많이 해야겠죠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들었습니다 고구려는 우리 역사 특히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의 영광의 역사 다시 되찾고 싶은 역사 그런 그 이 몰수에 그걸 많이 담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대부분이 우리가 밟을 수 있는 영역은 금강에서 시전선 사이만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참 돈을 많이 들여서 갈 수밖에 없고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지역이 되어버렸잖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이념 대결이 심할 때는 우리가 중국도 못 가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을 가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30년 가까이 됐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30년 사이에 우리 주류 사학은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했고 오히려 이제 중국 동북 공정에 동조하는 경향만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조금 조금 더 조금씩 조금씩 고구려 시대를 하나하나 점검해 볼 텐데요 물론 이제 저희도 이게 바쁘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제대로 못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미처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잘 알려졌지만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제이님 네, 아주 깔끔한 진행이시네요 네, 저도 오늘 이제 고구려 개창 과정과 초기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고구려를 통해서 오히려 부여를 발견하고 고구려를 통해서 당군 조선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이 고구려만 잘 연구하더라도 이 부여의 흔적들을 충분히 이렇게 복원시킬 수가 있는데 참 이것을 이 고구려가 개창되고 그런 과정을 단순히 한사군을 몰아내는 그런 과정으로서 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첫 연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물 그러니까 옛 고토를 회복하고 옛 풍습 그리고 정신 그리고 문화를 모두 회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만 하더라도 아, 뭔가 더 영광된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의 역사부터 사실은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데도 이 고구려만으로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종의 정통사서라고 얘기를 하는 삼국유사 삼국사기에서도 숱하게 부여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참 사서 위주의 제대로 된 고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아무래도 삼국은 대중들이 많이 아시는 역사인데 그래도 숨겨진 진실 그리고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구려 하면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광개토태양 비문이죠 뭐 숱하게 나오지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면 광개토태양 비문이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3층에 가면 탁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탁본도 치워버리고 해서 사실 고구려 하면 그 고구려의 어떤 웅장한 역사를 얘기한다면 광개토태양 비문 또는 고구려 벽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게 참 아쉬운데요 이런 아쉬운 고구려 관의 문제가 사실 교과서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역사를 고구려의 역사를 가르치는 모든 어떤 설명 글에도 똑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고구려의 오늘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피라미드 고구려의 피라미드 적석총이 2만기나 있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져서 한 만기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만 보더라도 고구려 굉장히 광활한 대륙을 다스렸던 천자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위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우리의 어떤 역사 이런 부분을 정말 이렇게 놓치고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약간 줄이고 또는 디스하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을 다가서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보노님이 얘기했던 바로 동북공정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기본적으로는 고구려, 발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왔잖아요 소수 정권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극복하려면 먼저 우리가 고구려의 역사를 정말 바르게 알아서 그 고구려의 역사가 이어지는 부여,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단군조선의 역사까지 제대로 이렇게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오늘 고구려 초기 역사만 다뤘는데도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네, 네, 네 오늘 마무리는 또 특별하게 박 씨님께서 매듭을 지어주기로 하셨는데 네 네, 청취자분들께 하실 말씀 더 있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이제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뭐 필요한 부분 많이 이제 역사 답사라든지 또는 역사 책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하고 뭐죠? 구독하기 구독하기 네, 박 씨님이 항상 후원 말씀하실 때는 뭐 하실 말씀이 많더라고요 구구절절 구구절절 아, 이제 힘들어요 네, 네, 네 하여튼 저희는 뭐 끝까지 꿋꿋하게 열심히 할 거고요 그럼요 후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네, 독립자금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그 뜨거운 여름에 우리 역사로 뜨거워지는 우리 역사이다 이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또 봬요 또 봬요 또 봬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